아침이 아니지만 굿모닝 우유 내일 아침에 핫초코 한잔 할 때 그렇게 먹었대 핫초코도 챙겼거든 어 근데 그때는 저거 다 얼어 있을거야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침략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어우 든든하구만 황홀한 반이에요 이거 후진할 때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나봐 지게차 마냥 원래는 안 나지 않냐? 이번에 도입된 그런 옵션인가? 안전권이구만 육백마직의 진입로에서 빙하를 만나고 후텔에 결정한 달팽이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팝콘을 뜯고 마는데 앞에 화면이 커가지고 밖에 여기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아주 아주 팝콘 가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뭔가 감상하는 맛이 있어 정치를 아 정치가 맛있네 현지 시간 새벽 3시 지칠 때로 지친 달팽이들은 아쉬운대로 평창에 이른모를 강변에서 날이 밝기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래봤자 그래봤자 서너 시간이면 날이 밝아 떠나야 하는데 우리로선 흔한 일이었다 야, 물티슈 얼었다 진짜? 안에 하나 있네 어어어 아직 쓸 수는 있었대 그래서 완전히 탄탄하는 건 아니여가지고 이제 내 자리에서 그 고음병을 갖다 줘 오, 안 나온다 물티슈가 얼어서 안 나와 예산에 담았는데 내 것도, 내 것도 어렵겠는데 그 안에 있지 않았어? 이 안에 그거 있어 여기 예전에 들어와 그럼 그냥 더러운 손으로 먼저 끝난 일이지 뭐 아 먼저 적재함 1차적으로 바닥에 종이를 깔았고요 그 위에 발포 매트리스와 자축 매트로 바닥 공사를 완료할 작정입니다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니껀 뭐야?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둘 다 쇠고기 아니야? 다른거야? 똑같은거야? 시래기라고 하는거라 시래기비빔밥? 응 15분 길이라는? 15분? 제법 길다야 침낭도 여기다 다 펼쳐 놓을까? 바로 잘 수 있게? 응 그러자 아 이거를 물을 부어 놓고 우리 침낭이랑 다 준비해 놓고 밥 먹고 바로 잘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바로 잘 수 있게 그러니까 내일의 계획을 세우면 응 아 냄새는 맛 다시 냄새 난다 응 쓰레기 철저한 아 야 진짜 맛없으면 어떡해 아 나 근데 어두워가지고 110mm를 어떻게 맞출지 아니 여기 선이 있는데 내가 샀던거는 여기가 투명해가지고 보이거든? 다이소거는 안보이네 다이소에서 샀지 응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스톱 스톱 한 명이 밖에서 봐주면 되네 나 안보이네 응 일단 붓고 있으면 내가 스톱할게 이렇게 하고 어차피 15분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응 커피를 미리 한잔 먹어버려? 그래야겠다 우리 할거 없다 그니까 현재 시간 새벽 3시 42분이니까 42 플러스 15화년 57인가? 응 57분 57분에 꺼내서 먹으면 되고 일단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 어 뜨거운 물 있어 어 뜨거운 물 붓기 전에 가루를 마법의 가루를 가루를 두개씩 파야 돼 근데 커피를 안먹는 사람이라 사실 무슨 용어인지 잘 몰라 아아 더블샷 더블샷은 그거 아니야? 2배로 진하게 먹는거 아니야? 아아 FPS에서 아아 입으로 쓱 한거 아니었어? 스톱해줘 응 스톱해줘 아 맞다 여기 스톱해주는걸 까먹었다 응 그래서 나 어떻게 멈추는지 몰랐어 원래 커피를 안마시다 보니까 물가 너무 적지 않냐 너무 많은거에요 이거 많이 많은거에요 근데 우리 두배로 탔잖아 응 근데 여기 우유 탈거잖아 아아 그렇게 하면 참기름도 있어 응 여기에 우유를 적당량 넣어주면 진짜 맛있는 우유를 적당량이라 하면 쭉쭉쭉 아침이 아니지만 굿모닝 우유 내일 아침에 핫초코 핫초코 한잔할때 그렇게 먹었대 핫초코도 챙겨왔거든 어 근데 그때면 저거 다 얼어있을거야 미크쉐이크 초코쉐이크 노린거지 으아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미지근해졌어 난 내건 벌써 따뜻한거 하나도 없는데 맛은 있다 맛은 있다 맛은 있는데 내건 차가운데 내것도 차가울걸 이게 추워서 차가워진거 같아 이거 그거는 됐는데 밥은 됐는데 어떻게 딱 익었어? 응 차가워진게 막 떨어진다 응 고기가 종이 같아 네 종이 슬버 먹는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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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의 손짓이 조금 더 빨라졌어 추워서 침량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어휴 든든하구만 음 이거는 발에다 나와야겠다 응 음 아 황홀한 밤이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마시자고 응 한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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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배 한잔 해야지 모닝 건배 이렇게 해서 핫초코빛데 핫초코빛데 PPL인 척 이렇게 해서 핫초코빛데 PPL인 척 왜 알프 알프 가스 PPL인건데 가스도 나오게 찍으라고 여기다가 나레이션이나 자막으로 나레이션이나 자막으로 핫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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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 받습니다 겨울 아침에는 핫초코 짠 앗 뜨거워 먹자마자 앗 뜨거워 마시고선 아아 맛있다 이거지 막 이랬어야 했는데 니가 뜨겁다고 하는 바람에 PPL 못 받았어 음 앗 뜨거워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